그렇다고 귀에 안들어가게 네 안녕 정보 잘가 일본 간대요 일본 일본 왜 이렇게 놀리듯이 말해? 진짜 말까 오늘 동빙고 우와 추웠다 안녕하세요 여기 먹기 대박 팥빙수가 맛있을 것 같기는 동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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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 동빙고 다사람들 참고 2, 2, 3 2, 3 아 맛있겠다 이산에서 이태원까지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쌤이도 보여주자 쌤이야 우리 유튜브에 나올 수도 없어 다은이 유튜브 야 활발하게 해 쟤 우리 언니 결혼식 영상도 올라왔으니까 나 봤어? 나 다 봤어 다온이 다온이 와아 또 엄청 이모님 저희 혹시 장갑 같은 거 있어? 네 찢어서 먹는 거 같아 너무 맛있어 근데 뭔가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어 아 사진 타일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사네 메롱 똥 언니 영상 찍어야지 조심해줘 또 샀어요 이거 신상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은 냄새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시원하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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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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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조금 더 익혀서 먹으면 맛있어요 시키는 어떻게 먹지? 시키는 언제 먹지? 아 2번. 맛있어. 맛있어. 이 시키는 더 맛있대. 맛있대. 이게 좀 더 깔끔하며 덜 달달해. 맛있어. 아, 아, 아. 아, 그 맛은 지금 필요가 없는데... 아, 이만 제가 못 먹기에는. 이게, 이게 안 먹으면..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그러니까, 세세, 세기 타올야 돼. 예쁘다. 으음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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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